야 우리가 왜 어디가 구리야? 야 우리가 왜 어디가 구리야? 구리도 어때서? 어 진짜 신기하다! 아 진짜 신기하다! 왜 지나치시네? 자다 일어나고 우리도 꾸밈을 저렇게 낸다고 우리도 안 꾸며서 그런지 우리 메이크업하게 해주세요 메이크업을 하라고! 우리 애기로! 우리 애기로! 허락하라! 허락하라! 허왕, 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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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왕! 이라고! 뭐야 저요! 혜왕을 접근할 수 있다! 아 시립구리게 해달라! 정확한 질문를 어떻게 하구요? 너 이 동생들 데려온 매니저다 진짜 다음 스킬을 내가 좋다 2013년 첫방송을 기념해서 부산에프포,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뿜뿜 지금 다 인정한데, 쌈디는 아니에요. 여기 세 명은 있죠. 쌈디도 그냥 거기서 가고 있어. 여기 지금 개리 없었으면 쌈디가 매니저야. 제가 왜 저를 얘기했어. 야 너도 자칫 됐으면 우리 팀 우리 맬 거야 지금. 20대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도 20대 있거든요. 20대야. 20대야. 20대야, 20대야. 나 20대야, 나 어디서 잘 봐. 20대, 20대. 야 얘 85년생이야. 나 막내예요, 막내. 송중기 친구야, 송중기 친구. 송중기 친구야, 절친. 많이 늙었다, 진짜. 요하는 런닝맨 뭐 진짜. 이것만 나왔잖아. 요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데가 참 큰 애. 종인인 처음이지? 네, 처음입니다. 그래. 얼마 전에 드라마 끝났잖아요, 드라마. 건축서 잘 되시는 거 맞죠? 아 저 친구 그 친구구나. 아 그래. 되게 좋아했는데. 아이고. 아이가 유명하다. 그래서 요하가 이런거 아이고 다 아이고, 약간 뻔뻔한 형이 좋습니다. 완전 뻔뻔하죠. 팀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팀이 정해졌고요. 2013년 뱀의 해입니다. 뱀이구나. 뱀의 해를 맞이해서 신년 특집 10위 간지 레이스입니다. 10위 간지 레이스예요. 자축 1명. 지금부터 12가지 동물이 그려진 카드를 여러분들이 나와서 한 장씩 뽑을 겁니다. 한 장씩 뽑아서 본인의 동물을 결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뱀이 그려진 카드를 누가 뽑느냐입니다. 뱀 카드를 뽑은 멤버 이름표를 떼서 아웃시키면 최종 우승입니다. 여러분, 레이스예요, 레이스. 뱀이 왕의 대장. 최종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각 미션을 통과할 때마다 뱀을 뽑은 분에 대한 힌트를 획득을 하게 되실 거예요. 최선을 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겼다, 즐겼다. 즐겼다, 즐겼다. 즐겼다, 즐겼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오늘 신년 특집을 맞이해서 어마어마한 우승 상품이 걸려 있는데요. 우승팀의 이름으로 불우한 인생에게 기부를 하게 됩니다. 야옹, 야옹. 뽑으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예요? 저장도 뽑을 때 드디어 수고하자. 와현 해수욕장으로 가 런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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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지 며칠을 찾으세요. 또 해수욕장이야? 만약 우리 중에 뱀이 없을지 모르겠네, 저기에 상대방은 뱀을 뽑은 사람을